어흥 오늘 올라 그랬는데 왠 요거 요것이 밀리바디고 얘가 오비치바디고 손이 어색해 예예 조금만 조금만 아아악 아괜찮아괜찮아 털고 빠지네 확실히 다리에서 실루엣이 차이가 크게 난다 많이 안나요? 네 얼굴이 굉장히 예쁘다거나 사람들이 다 얼굴을 쳐다보는데 얼굴 다음으로 보는게 팔이나 다리를 보잖아요 전체적인 실루엣, 밸런스 이런걸 보니까 원피스 같은거 미니바디다 그럴거 같아요 네 아 우리 애들 다리가 제가 이렇게 생겼다는거 처음 알았네 지금까지 한번도 신경을 안썼는데 아유 선생님 제발 몰랐어요 이거 그냥 옷 예쁘다 표정이 예쁘다 이랬는데 니니바디 보고 나니까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네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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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